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오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희의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절대 비교할 수 없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렇게 삼위로 계시고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교리죠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은 한 분께서 세 명의 어떤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세 분이 각각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정말 세 분이신데 한 분이고 또 한 분인데 세 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간혹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비유를 하기도 하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직장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다른 지위를 갖는 것을 삼위일체로 비유하는 이런 설명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삼위일체는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실 수 있는가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온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나왔다면요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닐 수 있지만 온전히 성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온전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요 삼위일체가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내리고자 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속성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다수로 존재하는데 하나됨의 핵심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로 존재하는 것 출발은 다수인데요 그 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진다는 온전한 하나됨의 그 속성이 하나님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성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동일하게 펼쳐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부 하나님만 역사한 것도 아니고요 성자, 성령 단독적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요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속성 복수이나 단수인 그 삼위일체 여럿이나 하나인 그 공동체의 특이한 속성 그것이 인간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는요 태어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본질적인 기본 자세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편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고독함과 외로움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돈이 없는 게 가장 힘들까요? 몸이 약하고 건강이 약한 게 가장 힘들까요?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한 명의 친구나 인간관계만 잘 되어 있다면요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생아에게는 엄마라는 관계가 꼭 필요하죠 학창 시절에는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우르르 몰려다녀요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결국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맺고자 하는 그 본질 무엇입니까? 관계성입니다 영원한 내 편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결혼 아닙니까?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요 반드시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요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려는 그런 그룹을 지으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하나됨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나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초창기 창세기 1장 2장에서만 하더라도요 그것이 가능했어요 3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도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됨이 깨져버리기 시작한 것이요 인간에게 남아있어야 하는 그 3위 하나님의 모습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요 피조 세계에서의 조차도 온전한 하나됨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열과 반목, 편가름이 시작된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로마서 1장의 죄의 목록 가운데 나오는 것이 분쟁이라든지 또 수근수근함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이 온전함 하나됨이 깨지면서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긴 해요 그룹을 형성하긴 합니다 나름대로 무리를 지으려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 무언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배척하고 나랑 맞지 않으면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이 들어오면서 공동체를 만들긴 하지만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나름대로 꿈을 꾸셨습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한 그 만연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희망을 보시며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된 공동체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실 교회의 근원은요 성도입니다 교회는 성도예요 그것이 19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가 사실은 그 이방 도시로서요 우상의 도시고 음란의 도시고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곳에 그리소의 복음이 떨어질 때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소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했던 에베소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너희들은 성도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성도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내가 그리소를 영접하여서 구원 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교회라고 하면요 뭔가 무리를 이루어야 되고 다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떠오르죠 한 명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럿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혼잔데 나는 단독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소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앞선 구절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인 1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놀라운 사역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몇이었다? 나눠진 상태라는 뜻이겠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가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분열된 상태, 나눠진 상태인데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과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와 원수된 것, 즉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복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공동체죠 하나님의 온전한 3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조 시기의 본래 모습인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막힌 담을 허문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었다 온전한 공동체가 너희는 회복되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 때문인데 주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요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의 주인 되시는가 1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장 22절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 이유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것이 있는데 머리라고 해서 주님이 교회 꼭대기에 계시면서 굴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어떤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지 그림 자체는 아닙니다 주님이 왜 교회의 머리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 때문에 막힌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신 건 맞죠 근데 그 속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굴욕감입니다 굴욕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을 특별히 여기서는 모퉁이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이 시작할 때 그 돌을 말하는데 돌이 쌓여야 건물이 세워지죠 지금이야 돌을 쌓고 건물을 벽돌 건물도 많지는 않겠지만 벽돌을 쌓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면 벽돌을 쌓을 때 지금은 시멘트나 어떤 접착제가 잘 발달되어서 돌과 돌이 붙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돌과 돌을 붙이는 것이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최대한 돌과 돌이 딱 맞는 돌을 구해와야 돼요 최대한 그래야 됩니다 접착이 잘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을 쌓고 벽을 만들고 또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벽과 벽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벽을 쌓아도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건축을 할 때는 아예 애초부터 모퉁이 돌로 시작합니다 모퉁이 돌은 꺾인 돌이에요 이쪽 벽과 이쪽 벽의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꺾여 있어요 돌 자체가 그래서 그 돌을 시작으로 이쪽 돌을 쌓기 시작하고 이쪽 돌을 쌓기 시작해서 두 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두 벽이 딱 맞아서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벽이 무너지고 결국은 건물이 세워지기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빠진 순간 건물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핵심이고 주님이 기초의 근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은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의 가장 빗바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퉁이는 절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밑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퉁이 돌이 가장 단단하고 반석 같은 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저 성전 밑에서부터 기초가 되셔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세워져 나가도록 밑을 떠받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 이유입니다 주의 온전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완벽한 든든함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과 좌절과 낙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가장 밑바닥을 든든히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리스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교회된 우리들은 옆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에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깨닫는 자는요 이제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의 공로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임을 안다면요 그 사건이 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 관계도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메 나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주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저 같은 죄인을 저같이 더러운 자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엄청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감동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주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교회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에 으뜸 되신다는 그 고백은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성도 한성도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묶어주시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하나됨을 교회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와는 좀 취향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통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창대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